손태진은 그의 음악적 재능만큼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대중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미로 보는 마이스터로트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특히 조월에 생길 기분 좋은 이슈를 주제로 한 긍정 타로 세션을 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손태진이 직접 타로 카드를 해석하며 팬들에게 긍정적이고 흥미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시도로 팬들에게 즐거운 경험과 함께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독려합니다. 재미로 보는 마이스터로트는 손태진이 진행하는 타로 카드 읽기 세션으로 각 에피소드에서 그는 특정 주제에 대한 카드를 뽑고 이를 해석해봅니다. 이번 5월에 생길 기분 좋은 이슈 제피소드에서는 특히 긍정적이고 희망찬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다가오는 달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손태진의 카리스마와 따뜻한 인성이 프로그램의 매력을 더하며 타로 카드의 신비로운 매력과 결합되어 흥미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손태진은 각 카드의 상징적 의미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 카드가 나올 경우 그는 이를 통해 5월에 예상되는 밝고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해석은 전문적이면서도 접근하기 쉬우며 팬들이 자신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각 에피소드는 특정한 카드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손태진의 인간적인 면모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미로 보는 마이스터로트는 손태진의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그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의 타로 카드 해석을 통해 일상의 작은 즐거움과 긍정을 더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네온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